요즘 과자 양이 좀 적어진 것 같다거나 햄버거 안에 든 게 별로 없다라고 느낀 분들 계실 겁니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양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 플레이션 전략을 쓰는 업체들이 늘어섭니다. 원료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게 업체들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눈속임이라고 비판합니다. 이상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 똑같은 과자 두 봉지가 있는데요. 모두 오래 만들어졌고 겉으로 봐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저울로 한번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약 한 달 차이 나는 제품. 실제 재어보니 최근 나온 제품은 4.8g 정도가 더 작습니다. 초코바나 요거트 양을 줄이거나 한 상자에 과자를 덜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값을 올리는 대신 양을 줄이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양을 줄여서 사실상 값을 올리는 효과를 내는 슈링크 플레이션 전략입니다. 맥도날드 롯데리아 같은 햄버거 체인점은 양상추 값이 오르자 햄버거에 양상추를 덜 넣기도 했습니다. 양을 그대로 두는 대신 값싼 재료로 바꾼 제품도 있습니다. 즉석바울 만들 때 국산 쌀의 3분의 1값인 수입산 쌀을 섞는 식입니다. 기업들은 원료값이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양을 줄인 건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줄어든 제품량을 공기로 채우는 식의 눈속임을 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